종합주가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할 텐데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요 이미 종합주가가 지난주에 강하게 하방 압박이 왔다라고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보면 제 동영상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20년도 6월 11일날 6월 11일날 입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또 다른 카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카페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게 될 거다 자 2020년도 2월 6일날 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2월 26일날 자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오는 날이죠 자 이날 저희 카페에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뭐라고 썼냐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어느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전초점 자 징후가 첫번째 한번 신호가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3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V자 반등이 할 거다 자 시장에서 L자 반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이키로 갈 거냐 U자로 갈 거냐 W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무슨 소리냐 31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쥐지도 않고 올라간다 라고 시장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날입니다 자 2020년도 6월 11일날이에요 코스피 종합주가 시장 안내 이렇게 보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미 하락장 급락장을 이미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6월 이거는 제가 클릭을 할 수 없는 게 다 돈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동영상에다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팁을 드렸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이미 다 알려드렸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 지난주 지난주서부터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 종합주가 급락이 온다 왜 나스닥이 이제 급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&P 왜 오늘 급등하고 왜 오늘서부터 급락을 하는가 이 코스피 종합주가 안내를 보면서 제가 미리 다 시황 예측을 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냐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회원들한테 정회원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클릭을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4월 11일날 언제인가 자 요날이에요 요날 자 요날입니다 요날 자 요날 종합주가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죠 자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몇 시에 글 썼는 거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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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야지 시간이 나오는데 요거 아무튼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글 쓴 겁니다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글 쓴 게 아니에요 오늘 9시 6월 11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몇 분쯤에 제가 글 쓴 겁니다 주가가 하락장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날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정확하죠 최고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다 찍어드리니까 자 지금 유튜브 방송 지금 보시는 회원님들 중에 누적적으로 지난주 방송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그 동영상 자료가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종합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일단 나스닥이고 S&P고 바닥을 찍었어요 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예측을 해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리고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공개방송 중에는 제가 확실하게 시황을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방향은 제가 어느정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이 중대 고비에요 오늘이 오늘 야간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 이제 제2의 대폭락이 오느냐 그거는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이 납니다 자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차트를 어느정도 볼 줄 알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밤을 다 잡을 겁니다 후원금 제도로 바꿔 그 스페지 이 분평을